1. 각각의 each. 2. 바다가 보이는 거죠? 3. teach, 가르치다. 4. 다다르다. 그렇죠? 뭔가를 reach out. 그러면 이렇게 쭉 뻗어서. 그렇죠? 뭔가를 도우모의 손길을 reach out. 이렇게 뭐 쓰잖아요. 그렇죠? 됐고요. 그래서 다다르다 혹은 범위. 그 다음에 number 5. 그렇죠? itch. 그래서 이거는 짧게. itch. 됐죠? 됐습니다. number 6. 아니면 watch. 됐죠? 감시하다 시계.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7. 네, catch. 됐고요. number 8. 아니면 양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적수라는 뜻도 되고 어울리다라는 뜻도 되고 어울리는 물건도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match.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9. 알고 계시죠? 어... 네, 너무 보였나요? 자, 그래서 stretch. 됐고요. 늘리다는 뜻이에요. 기지개라는 뜻도 되고요. 마지막 number 10. coach. 됐죠? 자, coach는 감싸주면서. 넘버 1. 각각의 each. 자, number 2. 아... 바다가 보이는 거죠? beach. number 3. 딴딴딴딴딴. 네, teach. 가르치다. number 4. 다다르다. 그렇죠? 뭔가를 reach out. 그러면 이렇게 쭉 뻗어서. 그렇죠? 뭔가를 도모의 손길을 reach out. 이렇게 뭐 쓰잖아요. 그렇죠? 됐고요. 그래서 다다르다 혹은 범위. 그 다음에 number 5. 그렇죠? itch. 네, 그래서 이거는 짧게. itch. 됐죠? 됐습니다. number 6. 아니면 watch. 됐죠? 감싸다 시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7. 네, catch. 됐고요. number 8. 치. 아니면 양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적수라는 뜻도 되고 어울리다라는 뜻도 되고 어울리는 물건도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match.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9. 알고 계시죠? 어... 네, 너무 보였나요? 자, 그래서 stretch 됐고요. 늘리다는 뜻이에요. 기지개라는 뜻도 되고요. 마지막 number 10. coach. 됐죠? 딴딴딴. 자, coach는 감싸주면서. number 1. 각각의 each. 자, number 2. 아... 바다가 보이는 거죠? beach. number 3. 딴딴딴딴딴. 네, teach. 가르치다. number 4. 다다르다. 그렇죠? 뭔가를 reach out. 그러면 이렇게 쭉 뻗어서. 그렇죠? 뭔가를 도모의 손길을 reach out. 이렇게 뭐 쓰잖아요. 그렇죠? 됐고요. 그래서 다다르다 혹은 범위. 그 다음에 number 5. 그렇죠? each. 네, 그래서 이거는 짧게. each. 됐죠? 됐습니다. number 6. 아니면 watch. 됐죠? 감시하다 시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7. 네. catch. 됐고요. number 8. 치. 아니면 양쪽에. 맞습니다. 그래서 적수란 뜻도 되고, 어울리다란 뜻도 되고, 어울리는 물건도 됩니다. 됐고요. 그래서 match. 됐고요. 자, 그 다음에 number 9. sign. 알고 계시죠? 어. 너무 보였나요? 자, 그래서 stretch 됐고요. 늘리다란 뜻이에요. 기지개란 뜻도 되고요. 마지막 number 10. coach. 됐죠? 딴따. 자, coach는 감싸주면서. number 1. 자, 보세요. 아, 말씀드렸죠? 50대 중반. 네, 좋습니다. age. 됐고요. number 2. page. 우리말로 쪼기죠? number 3. 자, 올라가서. 어, 어, 어. 뭐예요? stage. stage. 됐죠? number 4. 네, 중급 단어. rage. rage. number 5. 네, 세는 거에요, 돈. wage. wage.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월급이 왜 이렇지? wage? 이렇게 생각하시면 임금이란 뜻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중급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급 단어이고요. number 6. 쪼기 있는 거. village. number 7. 관리하다. manage. number 8. 아, 뭐예요? damage. 피해나 피해를 주다, 입히다. number 9. message. 이거는 뭐예요? massage. massage. 싸를 기리게 하시면 돼요. massage. 아시겠죠? last number 10. courage.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는 건 encourage. 거기다 m, e, n, t 붙이면 encouragement. 그래서 그게 격려의 말이에요. number 1. 자, 보세요. 아, 말씀드렸죠? 저 50대 중반. 네, 그렇습니다. age. age. 됐고요. number 2. page. 우리말로 쪼기죠? number 3. 자, 올라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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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stage. stage. 됐죠? number 4. 네, 중급 단어. 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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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ber 5. 네, 세는 거에 돈. wage. wage.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월급이 왜 이렇지? 왜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임금이란 뜻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중급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급 단어이고요. number 6. 이쪽에 있는 거. 자, village. number 7. 관리하다. manage. number 8. 아, 뭐예요? damage. 피해나 피해를 주다. 이피다. number 9. message. 이건 뭐예요? massage. massage. 싸를 길게 하시면 돼요. massage. 아시겠죠? last number 10. courage.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는 건 encourage. 거기다 M, E, N 붙이면 encouragement. 그래서 그게 격려의 말이에요. number 1. 자, 보세요. 아, 말씀드렸죠? 50대 중반. 네, 좋습니다. age. age. 됐고요. number 2. page. 우리말로 쪽이죠? number 3. 자, 올라가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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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예요? stage. stage. 됐죠? number 4. 네, 중급 단어. rage. rage. number 5. 네, 세는 거에 돈. wage. wage.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어? 월급이 왜 이렇지? 왜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임금이라는 뜻으로 정리가 되겠고요. 중급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중급 단어이고요. number 6. 이쪽에 있는거 village number 7 관리하다 manage number 8 아! 뭐에요? damage 피해나 피해를 주다 number 9 message 이건 뭐에요? m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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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number 10 courage 그 다음에 용기를 북돋는건 encourage 거기다 m ent 붙이면 encouragement 그래서 그게 격려의 말이에요 그래서 I really appreciate your encouragement 여러분 격려의 말들 정말 감사드리구요 오늘도 수고 정말 많으셨습니다